이 게임상에서 당신은 많은 교착상태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이 게임은 매순간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당신은 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게임을 시작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 오늘은 프로토콜 공략방송 프로토콜 1타 강사 갑니다. 저 외계인 UFO죠? 저거를 이제 추락을 시킨 것이야? 외계인 UFO가 추락을 했는데 거기다가 연구소를 세운 거지 그래서 주인공을 보내가지고 가서 뭐 해결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뭘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제 주인공 이혼남이에요 이런 약관에 서명을 하면 이제 가서 이제 빼기를 친다 외계인 추락지점의 연구소로 가가지고 아하튼 뭐를 해라 이혼한지 얼마 안된 주인공이구요 자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합시다 사실 심각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인데 번역 때문에 죽어야만 탈출할 수 있다로 만개말림이 한건가 서명을 하면 됩니다 아 네 하치로쿠님 3개월기도 고마워요 만세 아 고맙습니다 자 도전과제 좋아하시는 분이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타죽는 도전과제 있습니다. 한번 타죽어볼게요. 아 네 이응이 고마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김도님 방송 제목이 아내를 흉내내는 AI 위 홀로그램 엉덩이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로토콜 프로게이머는 어떨까요? 저 이미 그건데? 왜 안 죽지? 언제 죽어? 이게 죽는 도전과제 있다고 그랬는데? 네 프로토콜의 황제 이묘한님 감사합니다. 푸트라고? 앉아볼까 한번? 주인공 풍성충은 플레이어에 의해 모발이 하나도 남김없이 타버렸습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구워야되나? 아직 들익어서 그런거 아니야? 사실 이 인물이니 자신과 접촉할 인간을 선발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이다. 그냥 할게요. 여기 눈은 잡혀간다. 자 소화기를 꺼내서 불을 끄면 되구요. 근데 중요한건 분명히 깬 사람은 존재한다는거. 저라고 못할건 없겠죠. 인터넷에 공략이 없다고 해서 못 깨는건 아니야. 아 맞다. 이 게임 좀 어려워서 감마 좀만 올릴게요. 굉장히 어두운 게임이기 때문에 감마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 옵션에 감마가 없기 때문이죠. 어 뭐야. 어? 이제 죽는건가? 아 늦게 나오면 이거 도전가재 이거구나. 어.. 내 머리... 그리고.. 불.. 흑.. 그냥 매일 일정적 시작은... 아.. 이렇게야 도전가재 나오는구나.. 자 일단 불을 끄고 제한시간이네 도전과제 떴어요 도전과제 이름이 캡슐에서 나오지도 못하니 아 네 안녕 장인님 오기하고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걸로 이렇게 수동으로 충전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 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나가는 버튼이죠 어 카드를 긁어야돼 이 카드 절대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이제 이게 문을 누르면 걸렸죠 카드를 챙겨주고 천장에 있는 탈출 레바를 당기면 문이 열려버렸죠 자 이제 저 친구가 이 연구소를 통제하는 그 인공지능입니다 아 얘 빠져나가야지 아 이거 풀어야지 지금부터 포탈에 나오는 글라도스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심하세요 지금 얘가 허튼소리 하는게 아니에요 얘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그냥 게임오버가 됩니다 참고로 이 팔을 들고 엔딩 3을 보게 되면 도전 과제가 다성이 되는데 저는 이거말고 들고가야될게 또 있기때문에 일단 이건 포기를 할게요 카드를 넣어주고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배터리 박스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충전이 안되있죠 그럼 충전 어디서 해야된다? 캡슐에서 해오면 된다 아 근데 간달프 더 블랙님 4달러 고마워요 아이고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를 열어서 들어있는거 버리고 요거를 넣어가지고 딸따리로 충전을 하면 되요 똘똘똘똘똘 됐구요 좋아쓰 짜잔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연구소 입구에 불이 들어온다 아 네 회사 노예님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회사 노예님 4달러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거 클립따서 따뜻한 무기열표 디귿이 응여집니다 하면 되는건가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싶은게 사람 마음이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한번 더 더 더 던지면 터질거 같기 때문에 그냥 갑시다 가드를 회수해주고 한 번은 봐주더라고 어쨌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 마누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한 것 같죠? 왜 이렇게 결혼을 했지? 이 결혼을 했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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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곱 번째 엔딩의 단서가 될 것만 같으니 이 돌을 일단 가져가야돼요 이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돈으로 가야죠 그리고 제가 그 결혼을 했을래 콩케인과 호르를 했을래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게 필요할 필요가 단말기입니다 고드름을 떼어줘야돼요 고드름을 떼어줘야돼요 카드를 넣으면 각종이 안되죠? 왜일까요? 왜냐면 전력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포크가 전선에 꼽혀있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로고를 끼워서 일단 끕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포크가 이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하고 다시 켜면 돼요 다시 켜주고 어 이제 전력이 뭐야 들어온거야? 들어왔겠지? 여기다 다시 카드를 넣어주고요 야 비번 뭐였지? 6402? 오케이 정확히 이 통 안에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이라도 흘리면 바로 터져요 정확히 저 안에 옷을 벗어넣지 않으면 터집니다 아 네네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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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컴퓨터링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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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0 0 0 물건을 들고 있는 창 상태로 이런 지형지물에 스치면은 물건이 떨어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 이렇게 스치기라도 하면은 들고 있는게 툭 떨어져요 근데 그쪽은 여기가 좀 더 출리하긴 하네요 제 같은 게임입니다 모든 개인적인 것들 특히 옷을 벗어내는 네네 알았다 네네 내게 그가 너무 너무 이 비싼 공간에 넣어야지 이 비싼 공간에 넣어주세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었죠. 비싼 공간에 넣어주세요 모든 개인적인 것들을, 특히 비싼 공간에 넣어주세요 너는 정말 웃겨? 내 비싼 공간에 넣어주세요 이 비싼 공간에 넣어주세요 모든 개인적인 것들을, 특히 비싼 공간에 넣어주세요 저는 이 모든 사람을 만나뵈고 이 분이 만들어져요 자, 요거는 들고 가야겠죠? 자, 이제 문이 열립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아, 카드 가져가야지 열려라, 참깨 카드는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 약물고 하스스톤 피하네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배달 잘못했습니다 하스스톤 피하네 하스스톤 피하네 하스스톤 피하네 하스스톤 피하네 하스스톤 피하네 검정BGM 안에ups이 처 Grand楼 펀부벅 운동은 괴로운 인형입니다. 녹색이 어딨는지 파악해야돼. 이게 녹색이랑 노란색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노란색인데. 자 일단 빨간색 200. 빨간색 200. 200이라고 써있는 빨간색 병을 꺼내다가 주입을 해주고 주사를 하면 됩니다. 둘이ном? 내게 나을 적으로oder하지 망 motives mere 그리고 이제 파란 알약을 먹어야해요. 수아 당황에. 수아 때리로 Preservation 8 instantly 대결을 수 없으면 잘 exist之att hobby 내 몸이 더 높은 도스에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액미네스터 500 유닛을 제공해주세요. 만약 도시가 없다면, 자신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아... 그레이트... 주입을 하고... 주사를 하면... I don't understand. Do you want to kill me or just make me disabled? Please, take two steps back. We will now test your small motor skills. It'll never end, right? Take the diamond shaped pill, orally. 인성보소. 아, 일단 이거 뽑아야지. 다이아몬드는 이거예요. 요거를 집어야 됩니다. 진신병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진신병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끝냈습니다. 극립된 플라트, 액셉티블블 난 이게 무슨 기준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좋다 싫다를 말하는건가? 일단 망치고양이, 이게 게임할때마다 바뀌더라고 망치고양이 톱 어흑, 왓더, 박수 미쳤어 저거는 어린이들에 대해 생각했다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 그녀는 싫어 할머니 집이야? 망치고양이 톱 집 거미 으흑, 미쳤어 전 마누라 오케이, 아, 알겠어 하하, 웃음 정말 웃음 모든 사이코시스 테스트를 저의 액셉티블블에 대해 생각했다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는 사이코시마틱 테스트를 도착했고 로커룸에 도착할 필요가 필요한 기술을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1, 2, 3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보면 여기가 3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3인데 바짝바짝거리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히 하셔야 될 것 이제 오줌, 오줌이 마려워집니다 이게 아무데나 지 혼자 싸버리기 때문에 오줌을 싸야되거든요 네, 근데 병기카바를 안올리고 싸면 프로토콜 위반으로 인해서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음 병기 뚜껑을 올리고 쌓아야돼요 오, 예아 마지막 예스, 음 음 음 저 그냥 저 아니면 유린의 색이 변화되어 네, 저희 저희 젠저의 정치와 인정과 성적과 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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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이용해 프로그램 프로토콜 자, 이렇게 옷을 입어주고 블루투스도 끼워주고 아, 끼라고 그냥 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열쇠를 뽑아와야겠죠 열쇠가 부러졌기 때문에 집게로 돌려야 돼요 집게로 돌려줍니다 이 게임이 되면 도토리얼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잠깐 나 카드키 갖고 왔나? 아 갖고 왔지? 지금 이 도로는 들고 가야 돼요 이 숨겨진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들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uys, come on. Select the images in the order in which you passed the previous psychosomatic test. Incorrect sequence. You have violated the protocol. Have a nice day. Initialization of the secret operation launch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tocol program is at 99% complete. To complete the initialization, take a psychosomatic test. Guys, come on. Select the images in the order in which you passed the previous psychosomatic test.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hile passing the test. The test is confirmed. The subject is physically ready, fresh, and sane. The biometric parameters of the subject are read and entered into the database. The profile of the optimal holographic assistant is being generated. The optimal profile is selected. So these systems will create the most flexible solutions for you. Your main core profile is successful. The ultimate profile profile for the first steps are selected. 주인공 전 마누라 이미지를 본따서 태경농사님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알아듭니다 음... 제가 정말 듣던지... 제 답을 검사한 수입니다 조사한 수입과 소견을 알아보고 가장 최선의 인간 싼옥한 카우롱 오랜은 신명한 카우지에는 이 카우지에 대한 언어는 여러분 Don't move, 마 martinious Andrew 정말 아가오는 거구나 이 인간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녀가 얻기하지 못해봐 일단 이 돈은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넣지 잠시만요? 뭐지? 코로나? 너희들이 그 돈을 지켜봐? 네 너무 불편해 너의 모든 요약은 금도님이 해맑은 요소를 보니 벌써 마지막에 기대되요 잠깐만, 나 카드 안 뽑아왔나? 블루 터미널을 통해 웨어하우스 아, 미쳤어 제가 창고로 가서 그 청소기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 청소기로 이 외계인 이런 점막들을 없애야 됩니다 중전을 해서 미리 해놓자 진짜 가까이 대기만 하면, 솝니다 알아서 I hope you're a smart boy and can find everything yourself. If not, the device on your hand will help you find the sources of danger. You know, I prefer the previous style of communication. Can we go back to dominance, please? 자, 이걸 보면은 이 시계가 반짝거리는 건 근처에 종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하나 더 있구나. 어? 다 없어졌네? 자, 이제 격리... 격리단자로 가야 됩니다. 아, 격리단자... 격리실로 가야 돼요? 격리실에 외계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F를 누르면 이렇게 법규를 할 수가 있고요.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수계약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1. 2. 1. 2. 3. 3. 3. 4. 5. 5. 4. 4. 5. 아무리 종족과는 차이가 있어도 이게 똥이나 처먹으라는 뜻은 저도 알 것 같아요. 방금 말투가 좀 이상했는데? 뚝배기에다가 응 빗나갔다 음 그래요 얘를 옮겨야 되죠? 아 How am i supposed to do that, with my… bare hands? Could i maybe at least get some gloves? There is no need for this Really? You're literally saying that shit on the glass looks fine to touch? Bye, outcome acquits in silence 아, f**k me 자, 의료센터로 옮겨야 돼요 자, 이제 의료센터로 가면 외계인을 부검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정확히 버튼 뜨는 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바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네 1분은 인가 삽니다 자 컨테이너에 넣야되요 자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가지고 메스로 이거로 자 이 외계인 내장을 탈출을 했기 때문에 잡아와야 되요 하니 모든 오르기니를 잡고 다 넣어야 되요 아 오 아 내가 말했을때 지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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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오르기니를 잡고 다 넣어야 되요 여기 낼 내장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이 안에 세개있고 밖에 하나 있을거에요 여기 한 마리 더 있을텐데 안에 두 마리인가? 나 밖으로 나가보자 나 밖으로 나가보자 아마 이 근처에 있을겁니다 소리가 들리죠? 저깄다 저깄다 김동형 탈모인들은 화는 나면서 왜 머리카락은 안 나는거에요? 아 네 6학년 김재민님 감사합니다 진정하세요 김동님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메스부터 내려놓고 말로 합시다 한 마리 더 있나봐 한 마리 어딨지? 밖에 또 있나? 밖에 두 마리고 안에 두 마린가? 저 있다 몇 마리 더 있나봐 하하 monofor 한 마리 더 있나봐 주소 젠장 저거 대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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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을 저게 이 대학원을 이 대학원을 먹으라고 디엣스는 이 안에 들어있구요 끼워서 주사기를 꺼내서 마시면 되요 자 이걸로 이걸로 저 외계인 바이러스를 죽이면 되요 신중하게 써야됩니다 잘못하면 제 몸이 맞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돼요 신중하게 내가 지금 어디있는거지? 아 그냥 가운데서 쏘는, 쏘는게 나을거 같은데? 괜히 이상한데 가지 말고 조작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can do this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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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 신중하게 어 사격 솜씨를 보안인 정의 위원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F assumptions Did i just shoot myself Oh really hope i dont die of internal bleeding Oh no 잠시만 이제 좀 기분전환을 좀 해야될거 같아요 기분전환하고 할게 온갖 내장기관은 다 나오는데 역시 모그는 없다 아 네 칼가님 감사합니다 아 저 지금 외계인 종양을 제거하는 중에 아 좋았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도 있고 피아식결도 되고 조작도 되지만 자동으로 격추해주지는 않는 시스템이라니 내가 아는 김도영은 여유롭고 웃음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끔찍한 사건을 겪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저 코털 모아서 머리에 흑재처럼 뿌린다는게 학계의 정서에 심작하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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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쒸이 오우, 나 너무 잘생겼어 자, 이거 할 수 있어 침착 휴 아, 안돼X3 좋아. 침착해 나쁘지않아 아 띵 띵 띵 띵 이리와 운도 실력이지 띵 띵 띵 띵 젠저 띵 그렇지 헤이 디스스스 그레이게임 이드 오니 멕스 미 나쉬스 쥬스 쥬스 띵 띵 띵 으흑 휴 휴 응 다시 집어넣는데 또 가서 데꾸어야돼? 쥬스 방금 소리가 들렸는데? 쥬스 하이 어글리 어머덱 뭘로? 터브로 내가 터브로 어디다 놨더라? 저 있다 아저씨, 여기 순대 하나, 네 장만이요. 오케이. 자, 1번 뭐야? 저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건가? 좋았어. 다음은 저거? 예스! 다음은 뭐야? 이거다. 아! 좋아쓰! 왜 안들어가? 예스! 오케이, done. 뭐죠? 네, put the alien's corpse back into cell A. bring it here, put it back there. i guess if everything was laid out for me this would be a lot more boring. so honey, have you begun to start liking the protocol program? yeah, right. it's a blast. 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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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후... 후... 됐으! 생겼고? 어? 후... 뭐요? 이 게임은 다른 의미로 번역이 같게 입니다. 아 근데 출근 빌런이 고마워. 아... A에 다시 들어가고... 살균세탁하셨나요? 흠... 흠... 밀실 B로 이동합니다. B? 이리 보자... 카드를 넣고... 외계인... 아... 흐흫... 그래. 하... 흐엘의 사이 przysok 테레파틱 VMs 때문이다. 그것을 ů하여 료피니로 사이크에모션을 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사에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질환이만一定 되어있는 거죠. 선조원의 세밀이징은 마스퍼라이너로 민메하셨을 다가가는 건 됐어 센서를 가져와서 외계인 뚝배기에 뾱 이걸로 이렇게 툭툭 칠 때마다 숫자가 나오거든요 같으면 예고 틀리면 아니오요 아 네 카오미님 13개구도 고마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네 13개구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630이면 갔죠 594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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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성민과입니다. 아 내 의견이 뭔지 모르는데구요. 외계인에게 질문하기. 어디에서 왔죠? 당신의 임무는 무엇이죠? 야! 똑바로 대답해라. 똑바로 대답하라고. 야! 터렛을 이용하여 외계인을 무력화시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프로그램 엑제큐리터 프로토콜을 프로그램 임플메테이션으로 이 시각의 효율을 줄여야 합니다. 이 시각의 효율은 더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외계인의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의 효율은 더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베베 꼬인 것 같은데, 외계인이. 이 시각의 효율은 더 쉽게 지정합니다. 이거 배로는 더 쉽게 지정하고. 내 피곤하니,terminal 거 audited. 그리고 이스라엘 이 시각의 효율은 더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쉽게 지정하여, 이 시각의 효율은 더 좋은 영향으로 half course.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머리에 있는 건 뺄까? 뺄 수 있나? 뺄 수 있다 이건 안 빠지고 뭐야 방금 kill you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뭐?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습니까? 뭐? 작업이 기다려야 되죠. 뺄 수 있어야 되죠. 서버의 자리에 대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이브, 뺄 수 있겠습니까? 서버의 자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지... 서버룩 나와서 뭐하는거지? 바라카 아, 모듈가족이야? 업체에서 곧 설계 제공해 뺄 수 있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너는 네 사이에서 잘하는 것 같다. 에이 아이언. 내가 그려주신다? 물론 안. 아님. 다음은 뭐? 제 safety를 설치해 주시면 서버의 룸을 설치하였다. 이 모듈의 기간에 파괴한 후, 압립이 시작되면 모든 컴플렉스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파셉 모드의 프로토콜 트래킹 프로그램을 그리고 프로토콜 트랜킹 프로그램을 그리고 바다에 속도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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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전 총선과 네, 네, 큰 바다 보음, and have a nice day. I know the drill. Do not be afraid. You can do it. I will open the server room door for you, and initiate the hibernation program. I don't like it. 모든 사용 가능한 객실에서 오염원을 제거하세요. 아, 또 그거, 공부 없애는 거구나. 알지 않아. 아, 깜짝이야. 모든 터미널이 무슨 말이야? 뭐하는 거야? 해커. 진짜로? 사실 이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은 없지? 네, 네, 좋은 거. 이건 이제 해킹을 당한 부분인데, 미니게임을 해야 돼요? 클릭하는 공통을 겪습니다. 일단 클릭, 클리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게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본다. 아래쪽을 간편하게 해본다. 그러나, 적당하게 해본다. 어디까지 가야되지? 99까지? 너무 멀지 않았냐? 너무 멀지 않았네 침착해 침착해 크아 어렵다 이거 어떻게 깨지? 너무 어려운데? 거의 바닥까지 가서 해야되는거 같은데? 애초에 이거 깰수나 있는건가? 침착해 저 숫자가 몇가지 올라가야 끝나는걸까? 이거 그거 같지않아요? 내 발언? 하아 아씨 개어럽네 하아 침착하게 할 수 있어 아멘 진, 차, 개 진, 차, 개 슬슬 손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죽음도 없어 게임에 한 50정도가 끝이 아닐까? 흡띠 개기요?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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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흑 흑흐흐 흑흑 흑흐흑 50이 끝이 아닐까? 100은 좀 에반데? 100은 좀 에반데? 예스! 후 후, my heart almost jumped out of my chest. 난 요것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일단 창고를 열어서 총을 가져와야겠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0번의 엔딩이 어느 시점이에요? 일단 들어가보자. 잠시만요. 아, 네, 부금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새로고침 한번 눌러야 돼. 6번 엔딩 보고 새로 시작. 서명하는 부분에서 그냥 상대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빨간 지문이 뜨고 엔딩이 나오네요. 아, 그래? 이건, 이건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7번 엔딩 보고. 근데 이 0번 엔딩을 봐야지 7번 엔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야. 아, 그건. 근데 지금 챕터 선택 하기가 힘든 게 저 보라색 USB 때문에 7번, 따로 있어요. 근데 0번 엔딩은 도전까지 없던데? 뭐지? 들고 가자. 아,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엔딩 8개네? 설레이는 내 마음은 뭘까? 나중에 막 7번 엔딩을 보려면 0번 엔딩 보고 오세요 이러는 건 이러는 건 아니겠지? 진짜 아니길 바랍니다. 와, 피닉스를 써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피닉스를 쓰니까 머리가 나더라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작업실 쓰는 분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피닉스 해야겠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이거 나도 한번 시공해야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개야 되니까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예요! 진짜라고? 진짜? 잠깐만, 4시간씩 9분경? 한번 보자. 이 아저씨야? 대머리 아저씨인가? 대머리 아저씨인가? 아, 이거 새로 시작해서 저 댁이 타면은 엔딩이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알았어. 대머리 아저씨가 또 아는구만 또 있거든요? 이 아래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을까 하나 더 있는데? 벽인가? 아, 저기 있다. 이 안에 있는 건 다 없앤 것 같은데? 또 있다고? 어디지? 그때 그 모니터 뒤였던 것 같은데? 이런데? 여기는 아니고 아니, 그 객실에 있는 건 알거든요? 일단 객실 가볼게, 그러면? 때롱? 아, 창고에도 있네? 일단 레크리에이션 구역하자. 계단 밑에 하나 더 있다고? 계단 밑에? 여긴 없는데? 저쪽 계단인가?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잖아. 내가 지금 보라돌 가지고 하는 거예요. 3시 방향에 5여만 있다면. 여기는 다 처리했구만. 여기는 다 처리했구만. 어? 뭐 걸렸네? 아, 다 처리했구만. 미니게임 다 깨자. 진짜? 진짜? 너는 내가 그 iron chick is hacked? 누가 이 fucking military complex을 해야될까? 네. perfect. I hope the iron lady hit all the termination codes. Awesome.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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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왼쪽. 위. 위. 왼쪽. 왼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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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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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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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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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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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참고! 참고! 6발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우 아! 아! 여기는 끝나고 왔죠? 일단 충전 한번 해주고 리필 해주고 또 걸렸네? 얘는 해커에요 지금 영국의 지를 해킹중이에요 아니 이걸 아니! 한발씩 일단 피하면서 했자 어차피 한발씩 밖에 왔어 쟤네들 그것만 조심하면 돼 아 밖에 있다 2회차인데 킹브로 그러시는 거 맞죠? 뭐? 아니라고? 어쩌라고요 생각보다 조작이 쉽지가 않아요 예스 하아 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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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таким lots 의료센터부터 가자 10개짜리로 어! 아네 심바 0502님께서 아네 심만원원 아네 심바 0502님께서 심만원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유익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무미 건조하다고? 야! 줘봐 해줄게 내가 줘봐 빨리 줘봐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네 네 육이 건조한 리액션 해줄게 내가 흐흐흫 줘 봐 빨리 흐흐흐흫 흐흫 흐흫 흐흐흫 아니 어쨌든 심바 0502님께서 심만원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회사 노예님 만원 감사합니다. 회사 노예님 만원 고마워요. 고맙네. 너무 고맙네. 피카츄를 왜 빨아요? 이게 뭔 소리야? 아 세탁? 아니요. 사고나서 한 번도 세탁한 적 없네. 저걸 어떻게 세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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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빤 적 있냐고요? 아니요? 흐흫 어! 어!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아 10만원 감사합니다. 10만원 감사합니다. 아 네 10만원 거액의 후원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테스트 7949님 이겨우고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신겨우고도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없애우고도 고마워요. 미세퍼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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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af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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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베스 섹스! 어? 과연? 피카피카 피카차 좋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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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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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게이득이었고 어이 또 내 녀석 정말 의사가 될 생각인가? 궁금하군 대답하시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된다니? 뭐 저 때문에 병에 걸리셨나요? 저는 고치는 의사는 아닌데요? 의사? 독립투사 말하는 건가? 장의사? 아 이게 잘 안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렇게 웃음치료사였답니다 아 네 조회모님 고마워요 됐어 다음은 격리병동 출신 가자 다섯 개면 되겠지? 이거 나중에 가면은 왜 이게 괴물들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죄송하게 제가 최강입웁니다 내 관찰력과 시야가 최고입니다 당신들이 빡대가리 빡빡빡 다운로드 99% 다 된거 같은데 방안에 하나 더 있던가 여기였던가 아 아까 개님 고맙습니다 만원 고마워요 아까 개님 감사합니다 만원 고마워요 자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쓰겠습니다 여기 하나 아 저있다 아 고맙습니다 됐스 또있네 어 미친 불리앗이 뭐야 스카블리앗을 번역 이렇게 번역한거 아니야 이거 러시아 게임이더라구요 됐다 아 아 아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했었었대 아 네 아 어디서 해당 서버룸으로 가라고 서버룸으로 가래 서버 아네, 하루님 15개월 구독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1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양동이라고요? 뭔 소리야. 그 깡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니까 깡통이라고 놀리는 거지. 오사카에서 4박 5일 동안이요? 글쎄요. 뭐하죠? 그냥 근처에 뭐 관광 명소 찾아다니시면 되지 않을까? 가면 뭐해? 저는 아키바밖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공원? 그래, 일본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보통 일본은 먹으러 가는 거 같더라고. 맛있는 거 많아요. 고마워. 응. 미안. 안 되셨어. 안 되셨어. 못 봤어. 안 되셨어. 이제 곧 잘 알아. 테스팅 플로어로 가라고? 빨간색으로 가서 테스팅 플로어로 가서 이제 무기 얻는 부분이구만 아 근데 일본에서는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더라고 그냥 다 맛있었어요 웬만하면 근데 좀 그런건 있어 좀 짠거는 있어 좀 짤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조절을 하셔야죠 아니면은 좀 덜 짜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던가 아 네 저스트 비트님 21개의 구도 구망해요? 21개의 구도 네 1년 기계 구도 교수 그 컨택팀한테 엘리언 십먹어 불러놔 이거 좀 덜 짜게 달라는거 이제 좀 덜 짜게 달라는거 이 번호로 뭐냐 뭐 워...뭐? You will also need to get on the alien ship Can I at least wear a fuckin' space suit? What the hell did your freaks wear on that fuckin' spaceship? First, stop yelling Second, you need a weapon against the ship's security system And this parasite is the only thing you can use to defend yourself Third, the parasite would've killed you if you weren't infected So, stop being so hysterical Your infection is under control And in a few days, this parasite will be dead And you'll be completely cured Babe, I know it must be tough for you But get yourself together, alright? Okay, okay Damn Click on the parasite Shit, hurts I don't understand what Logan feels like when his claws come out Here's... Strange I did not find the name in the database Apparently, no one has identified this creature In short, this is an almost unexplored form of energy life Which acts as a protection system for the alien ship It's completely ignore any physical effect And when it comes into contact with the terrestrial living organism It causes instant death Charming Well, let's test the parasite Do 10 shots non-stop Ah, you bucket! God damn it! Are you kidding me? God, it hurts so much This fucking... What? Did you cheat on me? We can have learned how to use the weapon So now we'll have a full-fledged battle against the drone Yes, okay, okay Just give me a second to catch my breath I just fucking befriended a parasite Where are you? Work is the best approach to forget about problems Yeah, that's how I got into this complex in the first place I had no doubt that you could beat one drone Thanks! Oh, it's so cute Let's spice up your training a little Do we really have to do that? I already know how to use this thing That's right Why do we do this? No, it's just a spot In the primection of the second floor Look at the top of the second floor Don't do it 9 8 7 6 5 4 3 2 1 More drones Yes Aren't they sweet I do not 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고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건가요? 게임을 좀 좋아해 좀 더 좋아해 여기 있는 말 필요해 프로토콜을 하고 내 삶을 못해 배송 모듈을 가져올 우주선으로 가 오케이 후 우주선 잘했지? 음 어 카드 카드 가져가 근데 돌을 못 가져갈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다 가져가야 되지 않나? 아저씨 아저씨가 문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다시 하는 거야? 아저씨가 문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문을 다시 한 번 해봤어요 탈모 SS 개슈터포 김두원 트레이슨님 감사합니다 녹음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어요 네. 애슨을 사용하는 하즈맨가 내가 필요하지? 무엇일까요? 옥상탐하길 가야겠지? ㅇㅋ 놀아주자. 응? 아르바이트는 거의 없긴 하지만 놀아주자에 띄우지마시다면 다른 aerial이 많아지않아야되니까 오오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악도 역함으로 정축드립니다 행복하니? 난 이거부터 들을거하지 아, 이거부터 들을거하지 아, 나쁜 놈 이제 랩을 열어줘 그거보다 오늘 먼일이 있어 엄청 핸버스보이길래 설마 전설의 생물이 생긴거야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빨리 여자친구 데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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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잡아라 뭐? 손에 있는? 네, 손에 있는 엔트렌드에 내가 처음으로 연결할 수 없지만 오케이 여기 있어 덜렁덜렁 아, 네, 누구 그린이가 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하지마 여기에 일단 저거 갖고 들어가세요 어씨 한 마리 더 있는데 일단 얘네들 잡아야 돼 한 네 마리 정도 있거든 흐엥 흐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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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되는데 나 있는대로 오겠지? 올거야? 올 수 밖에 없어 아 나도 재채기 하려 했는데 형이 해버려서 들어갔어 흐엥치 한 한 두 마리 정도 더 있거든요 일단 가볼까? 나오면 잡으면 되지 아조씨 아조씨 쇠시방향의 전동이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바퀴 좀 낮춰주세요 일단 작동부터 시켜야돼 일단 이거는 구석에다 넣고 일단 요거 집어넣어야 돼요 아 어딘가 있는거 아니야? 아까 잡은게 그 두 마리 째 불안한데? 어? 있을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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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가 끼워놓자 여기다 끼워놓자 오 저는 코가 근질근질할 때 막 코 문지르면서 참거든요? 근데 재채기 정확하게 7번하면 나아요 안근지러움 나만 그래요? 아조씨 안올라가 됐어 어? 제게 좀 더 잘 안하고 어? 네 덕분에 어? 아 아 덕분에 아 암기 덕분에 아 아 아 아, 이게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거 한 번 넣어볼까? 아, 그게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거 한 번 넣어볼까? 일단 이건 아닌데? 빨간 거? 녹색이었던 거 같은데? 녹색을 넣어보자. 여기다 다 채워볼까? 한 번? 뭐,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죠? 이게, 이게 새로 가져온 거지. 여기, 여기. 맞아. 복사해서 넣어보자고. 들어갈까? 복사해서? 해보자. 해보는 게 중요하지. 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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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오쑤. 그 안에 숨어있네. 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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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metal, chick. Can you be more specific? I cannot embed viruses and get access without a transponder, which is an outside living organism. Awesome. So I'm essentially a mindless puppet who has no choice besides doing whatever you say, right? Was it really any different before? Good point. I have crafted a local exploit instead of your keycard. Redeploy it outside the buffer zone. Be careful. I'm disabling the security protocols. Okay, I've changed a few lines of your exploits code so that it's possible for you to search the breaches. Am I supposed to scan everything? Yes. Um, what are those freaks, exactly? They are utility program. Atta boy, you found the breach. Now I can change the parameters for authentication and grant access to the system. That's why, babe, come back to me. And how do I do that? Come on. Stop being a baby. It's so simple. Just throw the exploit on the ground and stand on it. You can imagine. You can see the secret protocols and make it clear. You can see it. I've seen it before.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everything you see comes from your brain. Now come back. Babe, put. The skull where it fits in. I know, I know. What? 하... 그리고 이제 다 필요한 데 일을 잡고 그리고 안 섞어는 이 시mbol을 이겨내요 I can't see what you can see 좀 freaking pillars appeared or something You have to do something with them well maybe I could put those gems that are lying around into the pillars sweetie, please only use the correct symbols wait a minute, how do I know which symbols are correct? Just raid the utility program 왜 이렇게 힘들지? 녹색이겠지? 아 모르겠네! 그냥 하자! 틀리면 틀린대로! W 파란색 노란색 맞아 확실해 노란색이야 된 것 같아 뭐? 당연히, 베베 당연히 항상 흔들어 새로운 베베체즈 에이, 들으세요. 내가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한 건가요? 새로운 베베체즈 거울 에이, 내가 제 베베체즈 새로운 베베체즈 에이, 내 엑스처럼 행동해야지 방화벽이 공평한 벽이 됐다고? 흠 머리에 빨간 덩어리 났다고요? 루돌프 코예요 흠 잘 베베체즈 새로운 베베체즈 돌아가자 그는 정확하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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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섬을 메뉴가 삽니다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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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시스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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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보일 수 있을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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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s 저쪽이 지방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icide 남의 핵블리 하지만 그 여쭙기 때문에 더 매우 애매하려 좋아 이게 어느쪽이었지? 저기가 고대 스타크래프트 경기장입니다 저기 있다 아 네 김둥진님 감사합니다. Oh god, come on. How long are you going to punish me? Finally, I was able to crack the security system. Yup, congrats. Thank you. Got the voice. DDoS mines, run. What? Fuck, fuck, fuck. Whew, oh yeah, that's what they look like. Whew. Access code, function. Sorry? Use vital function. Fuck me, I only see a basketball. What do you mean a function? The flight path above all is a function. 잘라야돼. 잘라야돼. And I have to take a bullet Okay. There is a thing. It's good. No, it's a big. Congratulations, sweetie. Half of the identify was generated, which will allow us to penetrate the firewall. 아 네 여울사냥꾼님 만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여울사냥꾼님께서 걸개 후원급 만원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부근 어디서 나오냐고 유튜브? 이게 어디지? 저 끝에인 것 같은데 아 씨 깜짝이야 아 씨 개놀랬네 와 멀짱쭈꾼이 후속작 돌짱쭈꾼이 어디서 파나요? 예? 자연산이라고요? 어쩌라고요? 아 네 여울사냥꾼님 잡달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베이프 자세히 제 뜻은 프로그램을 끊기고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필요한다면 당신이 자신을 지적하지 그리고 프로토콜을 지적하지 쉽지 않게 죽여야 하여행꾼님 잡달라 감사합니다 와 스시방향 아저씨 잘생겨 거짓말을 하면 고장 낭님 감사합니다 내 얼굴 왜 이렇게 잘생겼냐 해골님 고마워요 끝에거든요 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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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아 어떻게 안 이 버튼을 빨간 버튼이 아무리 잘생겼냐 버튼을 아 아 당연히 네 오케이 원하자마자 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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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너 아 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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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고, 또 좋은 회사 다시 들어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전부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해석했고, 다다나와 현재의 연결이 되었고. 보다 보면, 인트로그레니얼 혐의라지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말하지 못했고, 아직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 걱정하지 마. 전부 다 위험해. 감사합니다. 정말 인패시합니다. 예스 존나 빠른 년 지성한 사람 쇼핑 갔을 땐 존나들이더니 도망갈 땐 존나 빠른 년 팔 아프다고 그 부서운 것 좀 들지들어 주시도 하더니 이루시키 아아 We could customize configuration of the system and it would help us to understand its language I can also help you to synchronize me with the alien spaceship's onboard computer So, we're getting through the firewall Yes You need to take two generated identifyers and put them into the firewalls gate FYI gates are big doors Right The identifyers are in place All that's left is to enter the password and get through the firewall according to the data the password 자 이거 적어놔야돼 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시스템 yet Stop whining After our wedding I waited for you for half a year while you were at our mission 아 이거 코나미 커맨드 아니었네? 잠깐만 It's been three years You are 잠시만 코나미 커맨드 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잠시만 코나미 커맨드 아닌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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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미 커맨드 아니야 코나미 커맨드 리듀 코데미 커맨드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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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으으으으으으으으 이게 상관없고 건너편 건너편에 가서 암호 찾으면 돼 야! 해골 아 뚜루루두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응 이게 누구 목소리야? 위 위 아래 아래 왼 오 왼 오 아 세 번째 게 코나미 커맨드인가 이게 아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위 위 아래 아래 아 왔네 그렇네 웃음 Is it some kind of maze consolid다 I come on well can you at least say if there's any hidden threats here 아, 뭐, what, are you mad at me? great hey, uh, robot lady, I don't like those skills on the wall tin? sorry sorry? I'm sorry be careful, there's a DDoS mine hidden in the floor, throw a skull on the floor, maybe it'll be possible to find one thanks I can't wait for that 코나미, 그거 생수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쓰읍 아 근데 정원사 요은구님 육개여기도 고마워요 아유 잘 되시길 바랍니다 뿅 형 이 게임 영상 업로드할 때 제목 러시아어로도 적어주자 누군가에 도움이 될 거 같아 하핰 아 그러면 좋겠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았는데 맞아 자, 들어가면 서순을 맞춰야 돼 처음이 이 주황색 머리가 타는데? 아니 선색부터 보라색부터 그럼 보라 주황 아니다 보라 빨강 아니 아 이거 할때마다 랜덤인가? 보라 검은 그면은 보라 흰색 아이씨 와봐 일로 보라 보라 흰색 보라 흰색 빨강 하아 보라 흰색 검은색 보라 흰색 검은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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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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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de 예 그때만 다 흰색 다 흰색 흰색 어 알 알 어? 자신있냐고! 이건 또 뭐야 기억자 이거 가져와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빡대가리였습니다 내 관찰력과 시야가 좁아서 이런 건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최고야 내가 이걸 몰랐네 좋지 않은 품질님 27개월 구독 고마워요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2년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좋지 않은 품질님께서 2년 3개월 감사합니다 이거 2개월 무슨 일에 있는거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해야지? 턱댄스! 첫 번째는 정보가 발생하면 어린이의 그러다 그랬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아니, yes 뭐라고 말해! ㅇㄴ ㅇㄴ 나는 어린이의 고려함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리에 도착해 주신 유일한 사기 잠시만요, 저의 말에 도착하지 않나요? 네, 너는 모든 법을 할 수 있겠죠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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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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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음! 아이예요? 신전하게! 제 2단계의 프로젝서! 이 프로토콜을 유지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 이 정신병자야! Baby, 넌 최고야. 저는 아내엔의 앨범의 앨범을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당신은 모든 권력이 필요합니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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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당신의 사이코 테스트가 내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뭐? 아일리인, 아이언 레이디, 에이! 아이언 레이디! 무슨 말이야! 젠장! 제 어린이의 아내엔의 아내엔의 아내엔. 저 어린이의 아내엔의 아내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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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는 돼 meet you go to the data storage 오케이 오케이 I just need to freak out less about this whole fucking freaky clown shit going on here sweetie please stop yelling at me with cash block on I'm not yelling at you I'm calm I'm calm you see absolutely working calm 사슬톱으로 번역했나 보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안 던져져 안녕하세요 체인이 사슬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거 진짜 걸어가야 돼? 이거 안 던져져 이거? 아이씨 어? 왜 안 던져? 근데 사람들이 전기톱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부분은 엔진톱이에요 전기톱을 많이 쓰질 않아 왜냐면 전기톱은 보통 실력이 모자라거나 배터리가 금방 닳기 때문이지 아 이런 엠정 두고두고 하아이 아까 그 깃발 있는 데서 하는 거 같은데? 내가 너무 쓸데없이 와버린 거지 그런 거 같아 아아 잘못 왔구나 저쪽이었어 흐 흑 Okay I see familiar things here 스캔닝 again? 예스 Get started I love routine work 그 학생들에게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물론 넌 조금 더 더 주지 않나 여기서? 그리고 너? 아까 그 애부를 안 가져와도 되는거 아니야? 에이! 넌 넌 틴! 내가 내 엑스로만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넌 넌!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죽을래 내가 넌 너의 이유는 내가 이 사건들아야 할 것 같아 그 문단은 뭐였나 한번 켜봐주지마 제가 다시 돌아가게 알겠습니다 이따 가요 아 네 다오니님 고마워요 아 여기 뭐 있는지 봐달라고? 파일에 엑세스 할 수 없대 혹시 모르니까 이건 들고있자 뭐야 여기있다 아 아 예 액세스 만약에 아 아 맨 모자발자 사par자 그리고 작은 사par자 간단하네요 사par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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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구출 체 traumat 조심 소름 사par자 사par자 나 죽을 뻔 나 interpreter 나는 참고 지나分 주황색이 저 위에 올라가 있네 아니 저걸 어떻게 땡기라고 나는 내 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네 1대급이 도차하여 내 진실이 될 수 없는 시험비를 내 진실이 될 수 있는 시험비를 누군가 조색을 주ählt 아 내 탄수화물 맺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맞으면 아프지 아 이거 나름 분리타임 연출도 있어야 해 오오오 어? 낫지 않으니까 아씨 가열됐다 아 계속 나야나 하하 계속 나오네 제한시간 동안 살아남기인가 하네 그리고 약간 다리 부분을 맞춰야돼 왜냐면 총알을 안 총알이랑 부딪치면 사라지거든 총알이 거의 다 잡은 듯? 죽여서 저 게이지를 채우면 되는거지 어? 이럴수가 가열됐다 아 네 박스님 감사합니다 아 네 박스님 감사합니다 아 네 박스님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완료했었지만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이제 정확한 시퀀스에 정확한 시퀀스에 다른 말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하지만 콜롬도가 나타났어 아 네 녹색 어 이게 녹색이다 zę 빨간색 빨간색 언제까지 심상치않을땅 오오오오 노란색 예 최근에 나온 게임 녹색 W인가? 어 이건 나머지겠지 아 네 빡치니 감사합니다 네 빡치니 감사합니다 I am sorry. I did not want to be a reflection of the bad characteristics of your wife. Eh, forget it. You're just a machine. No, not just a machine. I am a super complex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simulate human reactions, emotions, and behavioral modules. I can feel... I mean, I can simulate feelings. Well, I want to apologize. Sweetie, I will do my best to make you stay in the complex as enjoyable as possible. Sorry, but the tone that you used it was weird. Almost as if you were my real wife. But you're a hologram. I have nothing against people who have a desire for dolls and robots, but... But, silly. That's not what I meant. I just w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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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Are you okay?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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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it. Did you, did you see that? Did you, uh, fucking flying alien head thing? Hey, 10, pull me out.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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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I don't know how to take off this fucking helmet. Oh, shit. Please don't say I have to kill this... you juggling head. You're going to die, human. Error. Ane, Kim Killia 부모님 5천원 원삽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께서 5천원 원. 자, 이거 쫄부터 잡아야 돼. 다 잡으면 안이래. 한 마리만 남겨 놓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폭탄이 나오거든요. 정신병대야. 정신병대. 맞지? 맞았다. 제발 힘내서 개똥게임 좀 끝났어달라고요? 이 자식이들 얼마나 재밌게 아는데. 영구 뱀입니다. 1분 뒤에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시고 폭탄 스테이지 인가? 폭탄 스테이지 인가? 폭탄이 계속 나오거든요? 폭탄을 제거하면서 하지 않으면 폭탄에 남았기 때문에 폭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옵니다 진짜 아 이거 실드 막는거였지 한번 막아주고 왜 나는 손이 자꾸 발가락으로 보이냐? 발가락으로 쏘는거 같아요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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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막아야돼 다시 또 맞았다 또 많이 맞았나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 페이지에요 이건 그냥 집중하면 돼 이건 그냥 집중하면 돼 얘네들부터 잡아 날아다니는 놈들부터 잡고 포탄도 잡아야돼 포탄도 잡아야돼 포탄도 잡아야돼 항상 근처에도 잘 봐야됩니다 거의 다 잡은거 같아 그 탁이 근처에서 터지면 한 방에 뒤지기 때문에 아씨 젠장 많이 있다 이거 한마리 남겨놨어야 되는데 좋아쓰 아 네 검상님 감사합니다 하여... 졸려... 너무 짜증나 그리고 배고싶어 그냥 집 temples 엄마한테 대회 안메다 엄마가 그만 이 점을 이거 Alabama 이건 진짜 잘한다. 지금 이 헬멧을 꺼내줄까? 원래 처음에 공략할 때가 어려운거지 알면 쉬워요.